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맹정한대 냉정하고 내가 그렇게 바보 같고 허구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애들도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? 그 XXXX 그렇게 좋아? 그래? 아주 좋아 아주 좋아? 그래? 너무 좋아 너무 좋아?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 지금 어떻게? 완전 좋아 너무 화났지 그러면 그래? 그러면 왜 나를 선택했어? 근데 왜 나를 선택했냐고! 어떡해 왜 나를 선택했냐고! 그렇게 오면 XXX나 계속 살았어야지! 왜 오만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어? 오만 사람을 왜 이렇게 마음고생시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두 번 더 아이고 저분은 에이 저분은 에이 저분은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우 어떡해 아이씨 아이씨 어 싸가지고 아우 싸가지고 아우 ㄱ 진짜 그렇게 좋아 죽겠는데 왜 나를 선택했냐고 왜 너무 몰라서 애들은 계속 이렇게 다 노출돼서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손에 눈물 나게 안 하자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눈물 나게 하고 있어 아니 약속이야 눈물 안 나게 한다고? 어렵게 눈물 나게 하면서? 얼굴이 그렇게 좋다고? 그렇게 좋다고? 그렇게 좋다고? 잘래주시지